자 우리 재원씨의 라이브 한번 가볼까요? 마셔라 가보겠습니다. 음악 주세요 마셔라 마셔라 오늘 밤엔 건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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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까지 옆에 추나 추게 할 거야 막 전하고 집에 가자 마셔라 마셔라 술이 들어간다 쭈쭈쭈쭈 신이난다 재미난다 하찬들어짜라 짜잔 마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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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이 들어간다 쭈쭈쭈쭈 아 소주 한잔 맥주 한잔 잔으로 잔을 들어 오우 마셔라 마셔라 오우 오늘 밤엔 건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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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걸리 한잔에 동동주 한잔에 안주는 내 앞에 나야 오우 마셔라 마셔라 오우 네 밤엔 건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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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까지 옆에 추나 추게 할 거야 막 전하고 집에 가자 아 아 예 가자 슉슉슉슉 마셔라 슉슉슉 마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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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이 들어간다 쭈쭈쭈쭈 쌤 쭈쭈쭈 잠들어 잠들어 오 마셔라 마셔라 오 내 밤엔 건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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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걸리 한잔에 동동주 한잔에 안주는 내 앞일 날 오 마셔라 마셔라 오 내 밤엔 건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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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까지 없게 춤을 추게 할꺼야 잘하고 집에 가자 언제까지 없게 춤을 추게 할꺼야 잘하고 집에 가자 마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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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배 아 명곡이네요 진짜 아 이거 이거는 야 이거는 이거는 대학가에 불어야 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대학 쪽에 가야 돼 제가 진짜 술을 잘 몰라가지고 술에 대한 거를 좀 공부를 하고 이 가사에서 제 마음이 진짜 담아있는 거는 마지막에 막잔하고 집에 가자가 진실이 제가 술을 못하니까 친구들하고 있을 때 제가 항상 했던 얘기거든요 막잔하고 집에 가자 막잔하고 집에 가자 막잔은 막잔은 한 열 번 정도 가져야 정의 있죠 아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